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케이입니다. 오늘 3월 23일 화요일 마감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당히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아쉬운 날입니다. 전일 미국이 상승해서 양호하게 출발했습니다만 그대로 5분 이후로 그대로 밀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아쉬운게 코스피가 상당히 지지부진하게 2주 가까이 끌어오다가 이제 한번 딱 치고 가면 다시 상승전환이 되는 아주 중요한 타이밍이었는데 그대로 밀려버리니 참 아쉬웠습니다. 자 코스닥은 그래도 여기 저점 대비해서 스트레이드로 좀 많이 올라왔으니 좀 조정받는거 그렇다 치더라도 코스피가 강세로 지속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에서 밀려버리니 아쉬웠습니다. 누가 그랬다? 기관외국인이 매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특히 외국인 현선물 동시매도 특히 선물을 5,500개가 가까이 매도를 강화하면서 지수 하락을 이끌었는데요. 자 중국이 좋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흔들렸고 장중에 미국선물도 같이 흔들리는 상황 연출되면서 우리나라 시장 힘없이 미끄러지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선물이 미국선물이 조금 반등시도 나오고 있으니 추가로 강하게 상승전환하면 내일 또 어떻게 좀 달라질진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일단은 지금 중국시장 흔들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환율도 보시면 여기 고점 있죠. 여기 고점 흔들리다가 반등시도 넣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지저항은요. 환율이거든요. 어느 잣대를 들이대어도 다 적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환율이든 오일이든 금값이든 주식이든 다 지지와 저항 적용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라 할 수 있는 부분은요. 셀트리온 삼행제 장 초반에 상당히 강세 보였고 닥터케이가 어저께 셀트리온 헬스케어로 매수했는데 4% 인근까지 3.97% 상승해서 좋다 그랬는데 다 밀려버렸습니다. 참 아쉬워요. 그렇다고 낼름 던져버리기도 아쉬워서 다른 종목인 것 같으면 한 2-3%도 챙기는데 이거는 조종을 제법 많이 받고 첫번째 돌아서는 거니까 물량을 오히려 더 실어버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이니까 시장이 좋게 갔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시장이 흔들려 버리니까 같이 좀 흔들리는 상황입니다. 자 큰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죠. 큰 전광판 여기 보십시오. 멀쩡한 데가 크게 없어요. 오늘은 포스코 그리고 건설 쪽만 비교적 강세고 여기 있는 음식료는 사이드니까 나머지 다 거의 다 약세입니다. 진단키트는 별로 관심 없으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LG전자도 6%때 하락이구요. 2차전지는 이제 완전 추세가 꺾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폭스바겐이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이제 2차전지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자 테슬라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완전 무너지고 있습니다. 2차전지 관심 당분간 끄십시오. 자 그리고 포스코 반덤핑 관세 41%에서 0.9%로 낮춰주겠다라고 하니 이틀 연속 거의 9%인상 10%인건으로 상승했는데 닥터케이가 가지고 있다고 오늘 차익실현했어요. 그리고 현대건설 건설주 괜찮죠? 차익실현했습니다. 차익실현하고 나니까 빠져요. 자 인증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틴 헬스케어를 저렇게 좀 짧게 끊었으면 어땠을까 한번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돌아서는 입장이니까 조금 끌고 가봤는데요. 자 포스코 현대건설 수익 포스코 5% 수익 그리고 현대건설도 3% 수익 일단 챙기면서 갑니다. 자 그리고 진단키트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왜냐하면 추세가 완전 무너졌죠? 언제 관심 가진다? 이렇게 돌아서면 관심 가집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야 관심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음은 좀 하나 드시죠. 아니 여기서 사서 이렇게 올라가면 더 잘하는 거 아니냐? NO! 여기서 올라가는 척하다가 팩 꼬꼬라지면 어떡할 건데요? 아니 꼬꼬라지면 던지지? 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이 손가락이 내 마음대로 말을 안 듣거든요. 그거 마음대로 던질 수 있으면 어떻게 하든 다양한 전략을 쓸 수 있습니다만 강조하는 것은요. 이렇게 올라타고 난 다음에 자꾸 하라고 강조하는 것은요. 생각할 기회 내지는 조금 더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는요. 여기 봐요. 무너질 때 꽉 무너지기 때문에 어 어 어 하고 손절을 못하면 그냥 끝장나기 때문에 하락 추세하지 마라 그럽니다. 자 시젠 반등하고 있고요. 심풍제하기가 강하게 가다가 그대로 꼬꼬라집니다. 그대로 꼬꼬라져요. 자 한방에 그냥 무너지는 상황. 그리고 어 5G가 약간 반등하는 듯 한데 별로 관심 없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계속 시지부진. 어 SK하이닉스도 많이 밀리고요. 아까 봤다시피 LG전자도 이제 추세 무너집니다. LG전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던졌어야 됩니다. 삼성전기도 무너지고. 자 그렇다면 지금 전기전자가 막 무너지고 있고 자동차도 시원찮아요. 현대차가 추세 무너지고 있거든요. 기아차도 3% 무너졌습니다. 자 2차전지 무너졌죠. 그럼 할 게 별로 없어요. 철강 조선 건설만 남아있습니다. 볼까요. 철강 살아있습니다. 자 차익실현 했으니까 눌려줄 때까지 기다릴 거고요. 현대제철 아직까지 적당히 살아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 아직까지 살아있기 때문에 철강 조선 그리고 건설 정도가 양호하고 금융이 금융이 양호합니다. 금융이 은행 그 외에 섹터는 상당히 좀 지지부진하다. 그것은 저기 위로 올라가 있는 것은 제외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해운 관련 HMM은 오늘 상당히 양호했는데요. 자 나 홀로 여기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좋다 한들 말씀을 드릴 수 없잖아요. 매소하기 힘든 구간이니까. 그죠. 그리고 효성 그룹 애들도 상당히 양호합니다만 저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말씀을 못 드린다. 이겁니다. 그죠. 적당하니 지금 할 만한 섹터 내에서 주도주 성향을 말씀드렸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삼행제도 오늘 일단 반등의 신호탄은 쏘아 올렸으니까 추가로 밀리지 말고 얼마나 강하게 한 번 더 반등 시도 넣는 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정리하자면 상당히 중요한 위치에서 힘없이 밀려버렸고 그것은 기관외국인 상당히 강하게 현선물 매도를 해주는 그런 상황 때문에 밀렸다 할 수 있겠고 자 코스닥도 코스피도 추가 하락이 더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오늘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얼마나 미국 시장 오늘 강하게 반등을 해주는지가 중요하고 추가 상승이겠죠. 그러한 부분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상당히 영향력 미칠 수 있다. 이제 야간 선물 시장 코스피 200에 대한 선물 어저께부터 재개장 됐으니까요. 그러한 부분도 상당히 또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야간에 선물이 움직였던 부분 장 초반에 그것 때문에 상당히 더 변동성 확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입문한 분들은 야간 선물 있었나 그런거 있나 생각하실 텐데요. 있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됐던 야간 선물 시장 다시 재개장한다. 이렇게 그 부분도 하나의 변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같이 이렇게 기관 애국인이 강하게 던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나도 매도해 나갔어야 된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여기 있는 개인의 사이드에 있지 말고요. 이쪽 형님들 있는 쪽으로 같이 보폭을 맞춰나가시면 투자에 좀 더 도움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딱 듣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about to care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I'm about to care